자, 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폭격기 타쿤입니다. 자, 오늘 1% 상승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HLB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시는 이 FDA 심사 결과, 그리고 NCCN 등재, 그리고 미국 납품 자, 이런 구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슈가 있으실 텐데 제가 이거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확실히 확장성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죠. 자, 전문가에 대한 입장들을 여러분들께 낱낱이 공개해드리면서 우수성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어디서? 자, 주식폭격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서요. 자, 타쿤 방에서 010-64-11-8706 자, 010-64-11-8706에 입장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하나하나 상세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뭐 문자 내용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자, 보시면요. 제가 3월달에 좀 뭐 말씀도 드렸었지만 예전부터 제가 HLB는 좀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부터 우리가 이 어떤 부분이냐 MSCI에 대해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줬었는데 자, HLB 1차 목표가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시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 수급들이 전체적 반도체 수급들로 빠져가지고 이런 주가 흐름 나아줄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그대로 내려갔다. 자, 보시면요. 제가 이때쯤이나 이때쯤 말씀 쭉 드리면서 어떻게 했다? 주가 쭉 내려갔다. 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초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겟만, 이 타겟만 변경할 수 있는 기술력만 갖춰진다면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겟만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표적, 항암치료제 이 표적이란 말에 우리가 어원으로 따져서 보면 이 목표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물이라고 나와지거든요. 자, 타겟만 바꿀 수 있는 이 능력만 있으면 추가적인 가치,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1차적으로 이 목표가를 잡지만 자,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 시황과 우리가 이런 거에 있어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자,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이슈와 우리가 여러 가지 변동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주가 올라와줬죠.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 자, 이 구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4월 5일자죠. 정확합니다. 자,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었냐. 자, 일단은 이 세력들. 소록수를 주가를 올렸었던 이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입성을 했다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구간. 이 얼마입니까? 8만원 선까지는 우리가 분할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이 구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기에 물량대들이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반등 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월 5일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자, 4월 5일자 HLB 추가 매수 타점 기회가 왔습니다. 세력 매수 타점 밑으로 하락 경직 흐름 예상이 됩니다. 자, 예상이 됐죠. 8만원 선까지 분할 매수하면서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이슈 발표 임박 직전 앞으로 이슈 예상 시나리오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올라갔다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미리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디서 타쿤 주식폭격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서 자, 010-641-8706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드렸었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낮은 시드로 제가 무료로 그리고 확실한 정보로 다 수익을 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자, 보시면 현재가 제가 10만 6천원대 어제 구간에 이거를 제가 캡쳐를 보여드렸었는데 자, 8만 6천 7백원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높은 가격대 더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때 매수만 했었어도 어제 기준자에 23%라는 수익을 가져갔다고요. 자, 오늘 더 올랐죠? 24%입니다. 추가적인 이슈 더 가지고 있죠? 어떤 부분? MFDA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5월 16일 주가 올라갈 겁니다. 왜? 엣자이도 똑같이 FD 가난 치료제 승인 받자마자 바로 주가 빵 쳤으니까. 자, 우리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이 구간인데 FD 승인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주가 올라갔다고요. 자, 근데 지금 엣자이보다 우리가 더 임상 결과가 더 좋고 확장성 보기도 확장성 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이슈 자, 이거 우리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보스나리 수술 전 치료로 식도암 환자에게 예폭 대폭 개선 자,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식도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경부암에도 효과 입증이 됐고 자, 중국에서 난수암 치료제로도 신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거를 지금 문답지에 앉아있어서 다 틀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 말이 틀려요. 자, 제 말이 틀려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자, 010-64-11-8706 자,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러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다고 말씀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드렸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매수해드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슈 남았고요. 추가적인 우리 매도 탓 좀 잡을 겁니다. 자, 이 매도구가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매도할 건데 자, 주시폭격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서 자, 010-64-11-8706 부담듣기실 필요가 없는 게 무료로 완전 무료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단 1푼의 금액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입장하셔서 확실한 재테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요. 자, 얼마로? 시드 3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 적어도 괜찮다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을 개설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수익 포트폴리오부터 여러 가지 확실한 정보, 정확한 정보로다가 우리가 미리, 그리고 각 오피셜 재료, 여의도 고급 정보, 유료 기사 또한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리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조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이 확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아줄 것이고 자, US 보스턴 사무속 설립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초기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슈들을 하나씩 빵빵 터트려줄 거고 자,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5월 16일 FDA 있었지만 NCC의 등재와 함께 표준 암 치료제로 등록이 되면서 어떻게 6월 달 무난하게 코스피 이전까지 대주면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가 나와준다고요. 입이 닿도록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쿤의 주식폭격기 방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시나리오, 이러한 타점들, 정확한 타점들 여러분들 1원 놓치지 않고 다 잡으실 수가 있다고요. 자, 주식폭격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010-641-8706 입장입니다. 자, 늦은 시간대에 이렇게 여러분들 쉬실 시간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 우리 당장 내일이라도 빠르게 대응을 해야만 우리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 여러분들 기분만 좋지 매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 다시 한번 수익 나와줄 때 우리 2차 매도 타점 잡을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 내용 줄줄이 터져 줄 겁니다. 지량군 회장도 주총에서 얘기를 해줬다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슈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회 떠서 제가 입까지 먹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안 받아가시면 주식 안 하셔야죠. 자, 이슈 시장에서 정보는 생명이고 무기인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린다는 건 제가 그냥 우리 여러분들 공익적인 목적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낮은 시드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우리 여러분들 낮은 시드 그리고 무료로 부담 1도 없죠. 구경만 하셔도 1원 한 잔 안 받습니다. 확실한 정보로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는데 나는 왜 이렇게 대응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때 장기적인 고점 1차 매도 구간 만들었을 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비웃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내려왔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 매수 타점 들었을 때 매수 안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못 믿겠으니까 주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반등 칠 줄 알아. 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구간에서 같이 매수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반등 치면서 제가 이 21선 돌파 나와준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엔 돌파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슈 남아있지요. 자, 이슈 터져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수익 무조건이다. 무조건. 자, 그래서 여러분들 010-64-11-8706 누구보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어차피 우리 신경 쓸 주가가 아니야. 이미 올라갔어. 근데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끗 차이로 수익이냐 손실이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010-64-11-8706 자, 입장입니다. 자, 주식폭격기 타쿤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라고요.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